. . 큰애를 가르치고 움직이는데 엄마가 걔한테 한풀이란 거야 어떻게 보면. 걔를 만들어서 높게 만들어줘야지 그게 내 임무여 엄마가. 아 그쵸 자식이다 보니까 응 근데 걔가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라 걔는 열심히 하는 사주란 말이야 노력파. 노력파에요. 응 그래서 지가 그만큼 해서 왔어 엄마가 그랬으면 왜 즐거워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엄마가 좋아하는 모습. 아 예 그쵸. 응 그니까 내가 좀 더 하면 엄마가 더 기쁘게 해 주겠구나 그니까 자기가 없었던 거야 그게 딱 스물 세 살 딱 자기가 탁 치고 들고 스물 두 살 치고 드니까 자기가 없는 느낌이 들었던 거야. 응 그니까 자기 자신이 허무해진 거야. 그래가 지금 따로 공부를 좀 하러 다니고 있긴 해요. 응 저기 학원을 다니고 있긴 한데요. 원 원래 학교가 지 전공이 아니라고 하는데. 아 그래요. 하. 그래서 뭐 그쪽으로 계속 하라고 해도 자기는 이해 안 되는 게 많다고 힘들다고 좀. 엄마가 바라던 게 뭐야 걔한테. 바랬던 거요. 뭐가 되길 바랬어. 저는 그냥 이제 아빠처럼 공무원. 어떤 공무원, 공무원도 많잖아. 아빠가 이제 군인이다 보니까 군무원 같은 거 군인을 처음에는 하기를 바랬어요. 걔는 군인하고 안 맞아. 아 그래요 근데 군인을 하기 싫다고 하더라고요. 걔는 안 맞아. 그래서 군무원 쪽으로라도 그거는 이제 그렇게 보통 일반 공무원보다 조금 나으니까. 꽤 낫죠. 네 좀 편하고 들어가기도 좀 수월하니까 공부 난이도도 좀 괜찮지 않을까 해서 이제 아빠하고 자꾸 그거를 하라고. 지금 학원을 다니고 있긴 해요. 그래서. 걔는 국사를 잘해? 아니요. 그런 쪽으로 잘 못해요. 그러니까. 관심이 없어 솔직히. 그런데 뭘 어떤 걸 시켜야 되죠?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게 걔가 또 막. 남들처럼 막 뛰어나지는 않아 근데 걔가 공무원 된 사주는 맞아 공무원 된 선생이 되는 건 맞아 근데 걔는 왜냐면 아빠가 군인이라는 자체도 별로 좋아하질 않아. 아. 아. 예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나쁘게. 나쁘게는 왜 아빠는 반듯하게 왔어. 예 아빠가 좀 그런 성향이에요. 그러니까 니네들도 반듯하게 커라 이거지. 예. 그러니까 그 꼴을 못 봐 이렇게 벗어나는 꼴을. 하. 아. 근데 이제 자기가 뭐 활동을 하고 막 좀 적극적으로 뭘 좋아하는 게 있으면 저희들도 밀어줄 생각이 있는데 그런 성향이 아니. 네 저는 그래서 끌어온 거는 잘하셨는데 몰라 공무원을 끌어왔으려면 몰라 국수자든지 국영수든지. 예 그런 걸 잘하진 않고 그냥 애웠어 얘는 공부를. 예 안기로 하고 수학 같은 거는 좀 잘하는 편이긴 해요. 수학은 지가 그러니까 차라리 공과대학을 보냈어야지. 공대를 보냈어요 보냈는데. 공대에서도 이제 과별이 나누어지는데요. 차라리 쟤는 한전 같은 데로 두면 안 됐어. 저희들이 원하는 게 그거였어요 공기업의 한전이나. 근데 본인이 끝까지 안 하는 게 저희들도 안타까워하고. 엄마가 못한 거는 실상에다 얘를 빌어주지 않는 거야. 그래요 조금 일찍 더 이렇게 알았어야지. 지금도 마찬가지야 얘를 잘 되게 하려면 최소 2년을 엄마가 얘를 위해서 많이 빌어줘야 돼. 그래야지 얘가 명예 얻을 수 있어. 안 그러면 또 얘 올가을 가서 또 내려놓는다는 소리가 나오거든. 자꾸 포기한다는 소리가 나와서 그래. 원래 운이 그러면 얘가 좀 그런 쪽으로 안 돼요? 움직여는 진데 인연을 보자니까. 응 근데 얘가 이제 그걸 그걸 잘 갈 수 있게끔 엄마가 할 수 있는 거는 공을 들여서. 칠성년 전에 얘 시행엄마를 삶아서 이런 데다 팔아서 빌어주고 움직였어야 돼. 얘 언제 중학교 때부터 응 근데 이걸 안 했어 안 풀었어 솔직히. 믿지도 않아 솔직히 안 믿는 건 아닌데 하라는 말도 들었을 거 아니야. 이제 제가 이런 데 다니고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. 근데 이제 뭐 토정 뭐라고 해야 되나 토정기기? 예 그런 데 가서 한번 보면은 얘는 뭐 많이 빌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들었어요. 근데 근데 사람들 빌어야 되는데 뭐 어떻게 빌는지도 잘 모르니까 예 그리고 제가 이런 데 막 다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잘했잖아 걔 운해 지가 사주에 눌리는 거야. 아. 사주는 높아. 사주는 높아서 나란 일을 하고 뭔가는 해야 돼 근데 사주가 자기한테 버거운 거야 지금. 그래서 자꾸 이걸 벗겨줘야 되는 거란 말이야. 응 그 얘를 힘을 잡고 실어서 단련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걸 못 시켜주니까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넘어가고. 예 좀 의지가 애가 조금 하다가 힘들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. 그게 나잖아 그런 게 바람이 불면 바람이 뭐야 자기 사주에 너가 팍 밀어붙이면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거야. 그걸 부모가 채워주는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양붕을 세워라 국 많이 들여줘라 왜 그러겠어 그럴 때마다 걸리면 못 일어나니까. 저는 원래 혹시 얘가 시험 학교분이 있나 해서 지금 여쭤보러 왔는데. 그래서 내가 지가 포기 안 하면 얘는 합격 돼. 원래요? 응 근데 지가 포기하면 근데 내가 지가 기초가 너무 없어 솔직한 얘기로 엄마. 내가 지가 그냥 암기로 했어 공부를. 그러니까 한 개 딱 부딪히면 지가 그게 안 되는 거야 솔직히. 그쵸 이렇게 막 파고들고 좀 이렇게 기본 머리가 좀 있고 해야 하는데 머리가 아주 나쁘지도 않아요. 아니야 나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공부 방식을 왜 어떻게 했냐면 중고등학교 때는 애워서 돼. 근데 사회든지 대학이든지 공무원 시험은 애워서 되지를 않아. 그래서 기본 머리를 다시 다져줘야 돼 다져주면서 끈기를 얘를 그래서 해놔야지 얘가 어디 가서 출세할 수 있어. 근데 여기만 딱 올려주면 얘는 지가 알아서 해 여기까지 올려주는 초년운이 조금 약해서 그래서 얘가 어렵게 올라가는 거야.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한 건데 얘한테는. ㅋㅋㅋㅋㅋ 엄마라잖아 그냥 쟤를 위해서 그냥 열심히 뒷바라지고 움직여주고. 그런 식으로만 한 거죠. 그래서 다 되잖아 어느 사람은 질생에 공들여라 어느 사람은 천신에 빌어라 어느 사람은 팔자가 다 다른데 어떻게 해. 근데 얘는 할 수는 있어 엄마 호기는 하지 말라고 그래. 그리고 자식은 내가 이길 수 없어 엄마 그래서 빌어주는 거야. 말 안 들어요. 엄마도 말 안 듣잖아 엄마 빌어주라고 해도 엄마는 안 빌잖아. 그래서 그래 놔야지 애가 명예도 있고 움직여줄 수 있어. 걔 때문에 제일 큰 걱정이긴 하고요. 그리고 아빠는 허리 관리 잘 하시라고 그래. 서류 관리요 허리. 장거리. 안 그래도 원래 작년에 대장 내시병하고 좀 했었거든요 걱정이 돼가지고. 체장도 한번 보시라고 그래 나중에. 체장요? 어쩔 때 소화가 잘 안될 때가 있어 아빠가. 약간 그런 체질이 좀 씩 많이 먹고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. 그니까 조금 관리하시라고 그래. 그리고 아빠는 더 움직여서 올라갈 생각은 없대? 아빠는 이제 진급할 때까지 다 한 거거든요 근데 더. 호봉수 더 올릴 수 없어? 그거는 이제 호봉은 그냥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서. 근데 몰라 아빠는 명예가지래 자꾸 좀 더. 아무래도 좀 더 큰.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? 할 수는 있는데 아빠는 내가 잘 안 그걸 별로 굳이 내 자리만 지키려고 그래. 약간 그래요. 왜냐면은 힘들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약간 편하게 그냥. 내 자리만 지키자고 그래 맨날. 명예를 더 가지고 싶은 그런 게 있나요 할 수 있는. 사주는 있는데 아빠가 내 자리만. 굳이 내가 왜 저 고생을 왜 해. 예 그런 거죠. 원래 혹시 아빠가 이동 수가 있어요? 올해 가 올해는 움직일 수도 있어. 안 그래도 다른 데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. 별로 안 가고 싶은데. 갈 수밖에 없대. 예 가야 되나 봐요 자리가 없어져 가지고.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가기도 움직이는 척. 어차피 같이 움직이지는 않을 거 아니야. 식구들 다. 같이 안 움직이고요. 아빠. 혼자 가야지. 아빠 혼자 가야 되죠. 가야 되고 혼자 가서 생활하는 것도 좋아할 것 같은데. 좋아하지. 혼자서 많이 떨어져가 주말부부로 생활을 했는지. 그게 엄마도 좋지 않아 솔직히. 예. 좋기는 한데 이제 양면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. 좋은 반면에 안 좋은 점도 있거든요. 계속 아빠가 옆에 있어서 엄마나 있으면 엄마가 힘들 수도 있어. 좀 스트레스는 받기는 한데요. 근데 또 필요하니까. 필요하지 근데 그렇다고 아빠가. 막 딴짓하고 움직이는 사주는 아니야. 예 그런 거는 제가 의심하고 이런 건 없는데. 없어 의심하지 마. 아 없어요 본인이 그걸 항상 갈구하고 있더라고요. 못 해 돈 아까워서 아빠는. 아 돈이 아까워서 못 해요. 그거 그거 말고는 아닌가. 아빠는 되게 달라요. 그래도 지금까지 남한테 허점 보이는 거 싫고. 남한테 뭔가 티끌 같은 거 남한테 보여서 잔소리 듣는 것도 싫고. 그러니까 미리미리 알아서 하는 사주란 말이야. 그런 거는 걱정 안 하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혹시 혼자 살면 이제 먹는 거라든지 이런 게 건강 같은 게 이제 걱정. 잘 챙겨 먹어 아빠. 엄마 챙겨 먹으래 엄마. 저요? 저 다이어트 해야죠. 몰라 엄마 챙겨 먹으래. 저 뭐 좀 건강 안 좋아요. 엄마 같은 경우에는 위반 검사하신 적 있어? 네 2년에 한 번씩 하긴 해요. 자궁하고 관리를 잘 해야 돼. 아 그래요? 응. 금사 매년 하기는 해요. 그러면서 이제 갑상선 관리하고. 아 신경이 예민해서 그런가요? 네 저 좀 예민한 편인데 좀 많이 내려놓은 건데 제가 아들 때문에 아들이 이제 취업을 해야지 제가 마음을 놓거든요. 근데 이제 걔 때문에 내려놓고도 신경을 안 쓴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고 신경이 써요. 가지고. 그래서 조금만 내려놔. 더 내려놔야 돼요? 저는 원래 혹시 다른 데 이직을 하고 싶긴 하거든요. 아직은 안 하는 게 나아요. 아 왜요? 올해까지만. 늦으면 여름 순환은 있는데 괜히. 제가 지금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원래 괜히 움직여서 큰 초에는 없으니까 여름에 움직이든지. 여름 이제 제가 지금 하는 일이 학교에서 초등학교 학교 급식하는 일을 하거든요. 근데 제가 다른 데를 똑같은 직종인데 다른 데를 하려고 하거든요. 이제 또 보수적으로도 조금 더 많이 주고 근데 일은 조금 더 힘들 수는 있긴 하거든요. 근데 그게 나쁘지. 근데 아무튼 지금 움직이면 별로 큰 소득이 없다고 하니까. 그래요? 근데 여름하고 차이가 또 뭐. 운세가 있으니까. 운세가요? 원래는 내년 2024년 그때 이동하는 게 좋은 거고 운세가 들을 때 이동하는 거에요. 안그러면 몸 고생하고 얼마 못 있다 그만둘 수도 있으니까. 그래요? 몸은 좀 더 고생할 수 있고. 인간하고 구설탈 수도 있고. 저는 지금 있는 자리가 좀 마음이 안 편해가지고. 가봤잖아요. 가보고 똑같을 수도 있어. 왜냐면 엄마도 고지식하거든. 저도 약간 고집도 있고 성향이. 그래서 내가 기면은 그냥 기야 엄마도. 제가 좀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에요 성향이. 그러다 보면 자꾸 옆에 있는 사람하고 자꾸 구설수는 탈 수 있어. 근데 어디 간다고 없을 거 같아 따라와. 그럴 것 같기도 한데. 엄마는 그러잖아 내가 일할 바에는 차에 돈이라도 더 번다고. 약간 그런 성향이죠 제가. 똑같은 일을 하면서 조금 더 많은. 근데 가면 몸이 부대킬 것 같아 엄마가. 몸이 힘들 것 같다고요? 응. 몸이 힘들어. 올해는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지만 그래도 나한테. 조금 내려놓고 뭔가 해놔야지 그래야지 그리고 정월달에는 낙상수 있으니까 좀 조심히 엄마. 넘어질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으니까. 급해 엄마 일할 때 보면. 급해요 성격이 눈에 보이면 빨리 저걸 하고. 시든지 안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. 그리고 어쩔 때는 보면 영양사고도 부딪히지 마요. 영양사고 지금은 괜찮은데 예전에 영양사고 부딪히지는 않았는데 제가 그런 성향이 안 맞더라고요. 직원 영양사하고는 괜찮은 것 같긴 한데요 아닌가. 그래도 한 번씩 툭툭 될 때가 있대 엄마. 저는 좀 감추고 있지를 못해가 감정을 이제 보이나 봐요. 그러니까 이제 영양사 말고 이제. 응. 한 아줌마 있어. 저리장하고도 좀 성향이 안 맞고. 그렇잖아 엄마는 내가 기면 기어. 내가 이렇게 해서 맞으면 왜 굳이 저렇게 안 해야 될 건데 왜 저렇게 하냐고 하잖아. 근데 그냥 빼버려 고집을. 아이고 그냥 네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뭘. 응. 그런 것만 조금만 지키고 움직이면. 몰라 가도 큰 차이 없다고 하니까. 가도 괜찮긴 해요. 괜찮은데 몸이 힘들고 정신적으로 가도 힘들대. 두 가지를 다 힘들면. 있는 게 그냥 있는 데가 낫고요. 아 몸이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. 거기 가면 또 하나가 또 나를 또 시비 걸 건데. 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? 그게 사주에 내가 구설 수가 있어서 그래. 왜 그럴까요? 사주 팔자에 구설 수가 있어 인간하고. 제 성격에 문제가 또 있는 것도 있나요? 엄마 성격도 있지 없지는 않지. 근데 내가 그거를 조금 유도리 깨야 되는데 엄마가 그걸 못 해. 그런 거는 엄마들 식구들 다 그래. 아 거기 가도 그렇고 지금 여기 있어도 그렇고. 네. 내가 돈 조금 더 벌려다가 육체적 정신적 힘들면 차라리 하나 드림든 게 낫지 않냐 그래. 근데 가면 돈은 좀 더 나아. 그렇게 가서 좀 마음을 좀 내려놓고 하면 안 될까요? 그 마음이 되면은 가. 글쎄 그렇게 잘 되려나 모르겠는데. 그래봤자 2, 30만 더 벌려고 가는 건데. 그런 정도죠. 1년 따지면 뭐 2, 300인데. 3, 400 되는데. 근데 지금 그걸 벌어서 내 몸이 축나는 것보다. 제가 몸이 축난다. 근데 이제 교대가 좀 들어가긴 해서 조금 더 힘은 든다고 생각은 하는데. 조금 힘들어도 조금 더 이제 젊을 때. 제가 지금 젊은 건 아니어도 지금 좀 더 젊을 때. 응. 시작해서 그거를 하면 더 낫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. 그건 엄마가 생각하는 거고. 우리는 조금 노심초바 같으니까 얘기는 해주는 거고. 움직이려면 이제 다음 달부터 있어요. 다음 달에요? 응. 그러니까 명절 어떻게 세놓고든지 움직여지면. 네. 제가 내일 안 그래도 면접을 보러 가거든요. 마음이 떠가지고 지금 뭘 다른데 옮기고 싶어가지고. 그게 막 최선은 아닌데 지금 자리도 나쁘진 않거든요. 근데 이제. 그거는 가서 생각해봐요. 돈 쫓아가려면 나는 안 갔으면 좋겠고. 그래요? 응. 건강이 더 안 좋아지니까. 그럼요. 또 스트레스 더 받으면 더 짜증 날 텐데. 그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겠네요. 생각 잘 해보시고. 일단 면접은 봐야 될 거예요 엄마는. 가서 봐. 내일 내일. 감은 엄마가 또 판단하거든. 그래. 내일 면접 보러 갈 거예요. 가서 확인해보시고 하세요. 네. 우리 큰 아들이 제일 걱정이네요. 걔는 이런 데다가 팔아줘요. 팔아주고. 우리 작은 아들은. 걔는 그래서 목표의식을 정확히 가져야 돼 걔는. 걔는 어디 가든 집 앞벌이는 애 먹고 살아. 애는 걱정을 안 하긴 해요 제가. 왜냐하면 밖에 나가도 걔가 사교성이 큰 애보다 더 좋아. 사람하고 움직이는 것도 눈치도 빠르고 하니까. 걔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. 그래요. 나중에 걔는 씀씀이 좀 줄이라고 그래.